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노고진씨 기억상실입니다 기억상실이라고 하셨어요? 약혼녀요 약혼녀요 그럼 그분한테 빨리 오라고 해주세요 저예요 제가 노고진씨 약혼녀예요 맞아요 어때요? 맛있어요 그렇죠? 이 물이 보통물이 아니에요 수입 안반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거라서 제가 자기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구한 거예요 무슨 물인데요? 짜잔!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양파 너무 맛있겠죠? 내가 자기를 위해서 호텔에 특별히 부탁해서 그렇게 가져온 거니까 꼭 다 먹어야 돼요 내가 양파를 좋아 일단 먹어봐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꼭 씹어야죠 얼른? 너무 맛있죠? 아 우리 자기가 양파끼림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봐요 생양파도 되게 좋아하는데 애매사측을 해도 못하잖아 아 못 먹혀요? 아 그럼 양파끼림도 식사할게요 나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해야죠 밥 먹고 누워만 있어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자기 선크림을 안 발랐네? 타면 안 되는데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자기 여기저기 꼼꼼하게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막상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